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유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겠다고 강조. 구관적으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정선 결과에 따라서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계호 의원이 본 민주당 개혁 방향과 총선 승리 전략. 집중 분석합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룰을 발빠르게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천 룰을 정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썼고 달라진 부분은 어떤 거죠? 지금은 민주당의 당력을 집중해서 반드시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총선의 룰을 조기에 확정을 해서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예측 가능한 그런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내 이 복잡한 구도하에서 당력을 집중해 나가고 또 일체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 그대로 모두 방송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투명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지역구 253개 지역구에 경선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또 그 원칙을 토대 위해서 전략 공천이 필요할 때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해서 시행을 하되 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은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고 또 신인에 대한 또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어떤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력을 집중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기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후숙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한 부분인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셀프 규제다 이런 비판이 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출마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매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공천을 하든지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특정인을 살리거나 죽이기 위해서 기준을 만들었다. 그건 선거에 폭망하려고 작정한 겁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오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사람을 비롯해서 중대 비리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심사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재판을 받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인신 구속이 됐다거나 또는 수사를 받는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중대 비리 혐의가 있는지를 정밀 조사를 합니다. 현실하고 실제 운영하고 규정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를 해서 수사 중이거나 또 구속 중인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재판 중인 사람까지 다 심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확대를 하려면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냥 일반 논적으로 중대 비리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한 건데 그것을 오해 내지는 잘못 인식을 해서 보도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현역 의원 기득권을 줄이는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뀐 공천 룰이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늘 총선 때마다 나오는 게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혁신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 수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역 의원의 유리한 룰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신가요? 우선 변화와 경쟁력, 이 두 가지가 같이 어떻게 보면 양존하기 어려운 가치일 수도 있지만 그걸 어쨌든 같이 가져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정책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역 의원이 컷옵이 된다거나 또는 불출마를 한다거나 또 현재 결혼이다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좋은 자원을 고를 수 있는 골라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함께 놓고 보면 이번 공천룰이 결코 현역 의원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또 어쨌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신임과 달리 전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0%에 대해서는 과감한 20%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점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신구 조화를 비교적 균형 있게 만들어낸 그런 공천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돈 붐투 논란 또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민주당에 지금 난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의 혁신과 쇄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조만간 단 혁신기구로 출범시킬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이게 친명이니 비명이니 의견들이 분출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혁신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지금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혁신기구는 당력 또 당의 지지 세례까지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포괄적인 어떤 결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혁신기구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의 전반적인 집단지성이 정말 이해관계에 얼메이지 않는 그러나 확실한 어떤 혁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갖춘 그런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당 쇄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다만 당이 혁신이 돼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전제하에서 놓고 보면 가장 지지가 절실하고 혁신이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권 후보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정말 혁신과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있고 또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칠 것으로 보세요? 혁신기구도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혁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내 이른바 개딜들을 두고서도 논란입니다. 이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주장과 함께 왜곡이다 맞서고 있는데요. 대의원제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딸 문제, 개딸이라는 표현이 개혁의 딸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내의 열성 지지 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그러나 열성 지지 세력들의 활동의 양상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어느 폭력성 또 내지는 결집력에 있어서의 부담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당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만 가지고 선거를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만 가지고 선거 이길 수는 없거든요. 중도도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열성 지지 세력을 좀 이끌어나가는 그런 당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정한 정도의 개딸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개아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험한 계속 언어폭력이 좀 심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에서는 좀 책임을 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대의원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대의원 문제는 정당 정치의 오래된 제도 관행이기도 합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당은 오랫동안 지켰던 그래서 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에 계속 관여를 하고 또 당의 의견을 냈고 또 당의 정책에 일정한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원 제도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대의원들의 어떤 의사의 반영 비율. 가중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도 당내 의사를 좀 모아서 좀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이 해야 된다. 대의원제를 유지하되 가중치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면 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천고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등의안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데요. 당내 고민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당내 고민이 적지 않을 수밖에 있고요. 두 가지가 잔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당사자들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탈당을 하셨고요. 또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 과정들을 국민들이 A주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 전개 과정과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의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탈당을 넘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이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도덕적 책임까지 같이 곁들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적인 책임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지는 거고요. 두 번째, 정치적 책임은 일정한 정도는 졌죠. 이미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의원직 사퇴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도덕적인 부분은 어떤 경우든지 일정한 정도의 본인의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좀 추스리면서 냉정하게 지켜보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 귀국하는데요. 이 의원께서는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캠프에 계셨고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향후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우선 6월 말에 귀국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가져갈 것인지. 그에 대해서는 본인이 구체적인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행보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성품으로 봐서 섣불리 현실 정치에 일찍부터 발을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여야가 말 그대로 사활을 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쟁점은 뭐라고 보시고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내년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 경제 문제 그렇고 안보 문제, 애교 문제, 심지어 민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는 민주당의 전체적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집행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낙제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 그리고 당의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당내의 재반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저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노력들을 더 가일층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민주당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서서히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총선 승리의 대전제는 변화와 혁신, 정치권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뭘 하는 척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원리를 공개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어느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 앞에 대놓고 회담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회담은 회담인 거고요.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고소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TV토론 합의됐습니다. 양당 간 현화에 대한 인식 차가 크지만 대화 타입의 물건은 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번 양당 대표의 정책 토론 합의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일단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께서 식사 한번 하자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정책 토론하자 이러시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김기현 대표가 다시 그럼 우리 하자, TV토론 정책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안 받을 수가 이번에는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 토론 잘 될까요? 네, 쟁점 현화에 대한 인식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제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을 텐데 양문석 이사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양당 대표 토론, 정치가 사라진 마당에 뭔가 좀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데 순조롭게 될까요? 순조롭게 되든지 안 되든지 한 발짝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상호 간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을 해봤을 때 하청업자 사장하고 원청 사장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바로 결정을 현장에서 할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사실상 하청업자의 사장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대표인데.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당 최고위원회 보궐선거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유, 후보로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현재 국힘당의 현실이라고 보면 아무리 당내 대표라 하더라도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꼭두각치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그러한 의심을 갖다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하청업자 사장과 그다음에 원청 사장이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도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대표라고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피의자로 지금 수사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어요.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의 신분이 있는 당대표인데 본인들은 당대표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당대표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 분하고 지금 그래도 대면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거의 다 되고 무슨 하청업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논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김준필 국회의장 제안으로 조율 중이던 윤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회동은 무산이 됐잖아요. 정민경 정책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그러면 정책 토론을 계기로 다시 또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원래 이제 정치인은 수사와 똑같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막히면 또 그다음이 또 이렇게 길을 여는 또 수단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슨 정책 토론이 될까 가능할까 솔직히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단 만나서 서로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보 진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물고가 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호의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김남국 의원이 지금 두 분 불출한 지 보름이 다 돼갔는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질문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억울함의 호소에 대한 기사들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의혹을 정폭시키고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를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 하지 않고 계속 변명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거의 무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공격을 해왔던 게 김남국 고인 사건의 지난 20일의 경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 또 나오면 또 긁어서 부수로 만드는 그러한 행태들을 할 이유가 지금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측면들을 하나를 체크해야 하고 두 번째 비교를 좀 해보면 고발 사주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김웅 의원이 언론 밖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는 왜 등장하지 않느냐 나와서 직접적으로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유독히 김남국에 한해서 이 부분의 이슈가 되는 게 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제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번 안민석 의원이죠? 통화 이후 얘기는 조만간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던데 좀 지켜봐야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손바꼭질로 국민을 우롱하는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국회의원은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회에서 일을 잘해라 일단. 법안 심사 잘해라. 상임위 활동 잘해라. 그런데 그 조여 상임위 활동에서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코인 거래하고 이랬잖아요. 그거 자체로 국민 배신과 국민 배반 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수사는 수사대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뭐냐면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저버린 행위 자체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당연히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진사퇴 안 하고 자맹을 해버리잖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럼 뭐냐. 민주당이 공당이라면, 적어도 상식과 염치를 아는 공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제명 절차 빨리 밟아서 제명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 변명한다고 한다. 아니, 기자들 전부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피하면서 자기 혼자 말하고 싶은 것만 띵띵 말했지만 나중에 다 그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피하고 있으니까 왜 피하냐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김웅 의원의 경우에도 그 당시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다 나와서 기자회견 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된다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빨리 나와서 국민들 앞에 기자회견 자청하셔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데 왜 자꾸 숨고 잠행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자기 혼자 지금 증거 자료 만들면서 수집하면서 수사에 대비한다. 이거는 염치 없는 행동이죠. 지금 전당대회 동북도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이후 민주당의 쇄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혁시국이고 출범 얘기도 나오던데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필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민주당의 독자적인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의 실증과 무능이 워낙 많으니까 민주당이 다 반응들만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독자적인 메시지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부분이면 민주당 스스로가 쇄신하고 혁신하는 과정들 그리고 민주당이 당원이 주인이고 당원이 주인이면 당원이 주인 만큼의 권한을 당원들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의 변화들이 나와야 된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당권은 당원들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원들로부터 나오는데 당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말로만 정치적 슬로건으로만 당원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불성설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제도적 변화들의 대표적인 게 대의원 제도나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당내 개혁과 쇄신환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비명계에서는 강성 팬덤과 절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권은 지금 극우 성향 지지자들과의 관계 설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보통 정당의 경우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보통 강성 팬덤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정도의 비판적인 행위라면. 그러니까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라면 사실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당 활동이라고 볼 수, 당원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 팬덤, 소위 말하는 개딸들과의 절연을 지금 요구하는 건 결과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범죄 행위로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문석 박사님, 민주당의 내부 수습 카드로 최신 의원총회에서 제한된 혁신기구가 부각됐는데요. 현재 혁신기구 만드는 것 관련해서도 친명, 비명이 여러 사안에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 당내에 격한 견해차가 있습니까? 제가 듣고 보는 부분에서는 견해차가 없어요. 맨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원우, 김종민, 이상민, 조응천 이런 사람들,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기구면 혁신기구, 사벌비스크면 사벌비스크, 그다음에 팬덤이면 팬덤. 그 한 5명에서 7명이 끊임없이 나와서 당내에 의해서 큰 분란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시각을 호도하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계속 있었던 것이고 계속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쟁점은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면 뭐하러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를 뽑습니까? 그게 상식 아닌가요? 지도부에서 혁신기구에 정권을 주겠다, 안 주겠다를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들을 향해서 정권을 주면 좋은 지도부고 안 주면 나쁜 지도부인 것처럼 조롱하는 일부 민주당 당내 인사들의 태도들을 보면서 전당대회에서 선거로 뽑힌 지도부 자체를 부정하는 이 발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부분을 내서 우리는 상당히 경악스럽습니다. 또 하나 과제가 있잖아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에 청구돼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가 됐는데 두 의원들은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이라는 부담이 있을 텐데 이것도 지금은 결집해야 할 때다,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치적 의미를 저는 크게 둘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체보 영장 보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자유투표하기로 했죠. 그렇죠.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각각의 충돌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체보 영장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결집의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돈봉투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규모가 비록 작고 가능적이라 할지라도 국민들 눈에 아주 나쁘게 보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쇄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결과 찬성에 대한 부분들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은 핸드폰에 녹음된 육성이 이미 국민들께 다 전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 동봉투 사건은 이미 국민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혁신을 입으로 말할 게 아니고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탈당을 했다고 해서 그걸 탈당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꼼수 탈당이고 언제든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거를 동의를 안 한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냥 민주당은 계속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으로 더 추락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설사 동의를 하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게 상식에 맞는 거죠, 사실은. 일단 법원에 가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은 본인들이 민주당이 하게 만들어야지 지금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겠죠. 이재명 대표 때는 방탄해주고 또 전 소속, 민주당 소속 의원들한테는 방탄해주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면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정리경 최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식적이고 자유로운 투표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방탄, 방탄하는데 도대체 뭐가 방탄이었고 그다음에 기성전 방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습한성 문맥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당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용호 의원 후임으로 새로 뽑을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단수 얘기 나오고 치열한 경선 얘기 나오고 아니면 지도부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나요? 보통 보궐선거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에 대한 보궐선거는 지난번 전당대회처럼 전 당원이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핵심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그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요. 보통은 그냥 당 대표가 아마 물속에서 정리해서 지명하시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후보 등록이 지금 없잖아요. 후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후보 등록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준석 날라갔죠. 유승민 날라갔죠. 그다음에 나경원 날라갔죠. 안철수 날라갔죠. 그러면서 지금 감히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사인을 못 받고 후보 등록을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국정당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지도부가 친년 일색이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치 고민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국민당 전당대회의 기본적인 흐름들을 보면 새로운 강자가 나타나고 대통령의 낙점을 받지 않은 자들은 대통령실에서 찍어내는 이러한 황당한 단핵 사유화를 계속해서 발생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큰 기대는 할 게 없다. 각종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 설전을 벌였어요. 안철수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행보를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자 김 최고위원이 살해 맞지 않다라고 맞받아쳤는데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법적 책임으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즉, 정치적인 징계를 받았으면 좀 자중해라. 당신이 지금 나와서 이 말 저 말 할 때가 아니잖냐고 던졌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은 선거권이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참여가 안 되고 하는 법적인 측면을 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누가 맞다, 누가 틀린다 할 수 없어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 가도하게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례에 맞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치고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자신들의 존재감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어제로의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들을 각각 한 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전 최고위원님, 5박 6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쿠시마 시찰단. 이런 시일 안에 종합평가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추가 자료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같은 당의 이준석 대표는 왜 시찰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시찰단은 저희 말하자면 연구원이나 학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여러 연구원들도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수준, 최고의 전문가 수준이 아닐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명단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받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갯달들로부터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지 않는가.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아마 결과가 나오면 그 나왔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아마 명단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과정의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찰단의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본을 압박하는 행위죠. 제대로 그 오염수 관리해라. 그런데 그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일본이 만약에 관리 안 하고 아유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다 버릴 거야. 아니면 몰래 버리거나. 그러면 그건 누가 막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이 행위는 굉장히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양무석 이사장님.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력전에 나선 배경은 어떤 건지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잖아요. 자연 방사성, 즉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해상 투기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폭발하지 않아도 자연 방사성에 노출돼도 생명과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 게 방사는 오염의 문제인데. 이게 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두 번째,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말 그대로 수산업에 기르는 업부터 해서 잡는 업들이 다 무너지고 유통관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가 대한민국의 수산물을 먹겠습니까? 세 번째는 서민들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소금을 태평양 연안에서 생산된 소금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인도양이나 대서양이나 안 그러면 소금 산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지금 한 봉지 1천 원 주고 사다가 나중에는 한 봉지 5천 원, 1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이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은 정치와 신뢰를 잃은 핵 폐기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들이 갈수록 더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기본적인 포기입니다. 미래 세대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대통령이 한 분 잘못 만나서 대통령이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이 현상에 있어서 일본에 핵 폐기수를 해양 투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생명과 산업과 미래를 한꺼번에 다 잃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미영 전 최고위원님, 대통령이 오실 국회 환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요.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도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이래로 이렇게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걸 이용해서 법을 급나와라 뚝딱 거의 이 수준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예민한 거잖아요, 노란 봉투법.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노조, 노조가 지금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 한다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조 그분들 직장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서 노사가 합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그냥 딱 두들겨서 이런 법안을 막 만들어내면 대통령 보고 어찌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더 나쁜 거는요. 저는 정말 이럴 때는 만약에 이게 수사를 받게 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아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할지 알고 던지는 거예요. 아니, 아무렇게나 막 던지고 있어요. 합의도 안 하고 막 던져요. 그러면 아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텐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또 선동하는 거죠. 거부권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수사적으로는 죄질 나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양박사대. 아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받아야 됩니다. 저는 발언의 질이 지금 아주 나쁘다고 생각해요. 양국관리법, 간호법 다 국회가 충분히 언언하고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국힘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이걸 아무 때나 던지고 정치적 공채로 안 받을 거 알면서 던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발언의 질이 진짜 나쁜 거고요. 노란봉투 보고 큰 문제 아닙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사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폭력과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감유를 넣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파업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노동권에서 보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 그다음에 하청업체가 하청업체 사장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안 풀리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원청 사장하고 교습하게 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무슨 아무렇게나 던지고 급나와라 뚝딱, 언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공약에 대한 파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같아야 이야기를 하죠. 발언의 질을 문제 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야당의 질을 문제 삼았던 분이 누구세요? 우리 정책화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제가 두 분 조금 진정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정민영 전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이 대국회 대언론과의 소통 강화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국정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계속 국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싶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마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소통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환으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위치를 존중해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사될까요? 성사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비의자하고는 안 만난다. 그런데 비의자가 이재명 대표만 비의자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인과 대통령의 장모도 다 비의자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안 만나게. 만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안 만나는 이유를 그런 식으로 대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윤 대통령의 정치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비별로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추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여당이 취할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서도 출구하기 전부터 관광단이니, 견학단이니, 유람단이니 하며 평가절을 하더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부 산하기관 준공무원들이니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죄를 뿌렸습니다. 공당으로서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 주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에서는 횡보,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조사인데요. 윤 대통령의 지지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올라간 조사 결과도 있고요. 조금 행보하는 그런 결과도 있고, 조금 내려간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이 일종의 과도기 상태인 것 같아요. 국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올라간 조사도 있고 행보, 또 내려온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것이 좀 더 많이 반영되냐. 그러니까 조사 방식도 있을 테고, 조사 시점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통령의 주목받는 외교, 그리고 좀 반사익을 누리게 되는 김남국 의원 관련 코인 논란으로 있는 MZ세대의 결집. 이런 부분은 조금 플러스 요인인데, 마이너스 요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후쿠시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집회, 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런 부분 또 경제까지 합해서 조금 지금은 긍정과 부정 요인이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국면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조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RN서치 조사를 보니까, 오늘 나온 거죠?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44.7%, 부정 53.2%, 긍부정 격차가 8.5%,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이 자료 때문에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님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지지율에 굉장히 여당이 민감한 상황인데요. 이 조사는 5월 24일에서 26일 날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25일 날 누리호가 발사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른 조사에 비해서 지금 겔럽은 누리호 발사가 반영이 안 됐는데, 여기 RN서치 조사에서는 26일까지 조사가 됐기 때문에 25, 26일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 여파가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집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RN서치는 샘플링을 할 때 100% 무선을 RDD 방식으로 표집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방식을 가장 주의깊게 보고 있어요. 이게 좀 조사하기도 힘든 형태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조사, RDD로 100% 무선을 표집한다. 그러니까 100% 핸드폰 표집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 주장님, 근부전 격차 감소가 앞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있죠. 지금이 중요한 분명입니다.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면 RN서치 조사에서 왜 더 올랐을까? 저는 이 조사에서 더 많이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MZ세대도 그렇고, 중도청도 그렇고, 이럴 때 대통령의 외교가 됐든, 누리호가 됐든, 자극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촉발 요인이거든요. 촉발 요인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못 얻어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대적점에 서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다. 이걸 빨아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이 왜 중요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나 시위, 또 법률안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또는 더불어민주당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에 성부처가 달려있는데, 최근에 지금 정은가 변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큰 변화가 한 달여서에 생긴 거예요. 한 달여서만 해도 우리 시간에 이야기할 때 내년 총선의 구도가 오히려 야당 쪽에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나타나는 결과, 추세만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권 지원, 정권 안정과 정권 견제 심판이 차이가 거의 없다. 이건 다른 원인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악재가 대체적으로 원인이다. 이은영 소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결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이게 쇄신 의총. 민주당이 돈봉투와 그다음에 김남구 코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쇄신 의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쇄신 의총에서 혁신을 만들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예기치 않게 당내 개파 갈등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도부를 흔드는 이런 쇄신 의총은 필요 없다. 당원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정책 의총으로 변경이 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지층을 오래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을 만들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건 이 혁신위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정당 지지율에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조사도 있던데요. 호감도가 향후 지지율이나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호감도가 중요한 게 진영을 뛰어넘어버리는 게 호감도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에서는 안 움직인다 하더라도 또 주변부, 좀 더 너슨한 지지층에서는 호감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의 호감도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악재에 대한 어떤 태도냐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그래프를 보고 계시지만 결국 호감도라는 게 중요한 것이 호감도가 높았던 더불어민주당이 뚝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이건 뭐냐. 특히 MZ세대도 문제지만 더 이 조사의 내부 속성을 들여다보면 주목하게 되는 것이 30대가 흔들린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50대입니다. 50대가 그래도 50대가 40대와 함께 민주당 쪽으로 좀 뭉쳐줬거든요. 그리고 60대와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지금 50대가 와들와들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왜 50대일까요? 바로 이 운동권 지도부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비호감도로 나타났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윤형 소장님, 선거에서 2030 지주를 많이들 보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2030 세대에 맞는 아젠다를 사실 민주당이 잘 개발하거나 의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일단은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뭔지를 정확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청년위원회 논란을 보면 청년위원회에서 당 쇄신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동의한 것처럼 해서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부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민주적으로 좀 더 개편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배수장님, 민주당을 탈당한 무수속 김남급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3개의 조사 결과인데 지금 MBS 조사 결과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고 또 미디어 토마토에서 나온 자리에 우리 MBN 스페셜이 차례로 그래프를 보여드릴 겁니다.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제명해야 된다. 이건 제명으로 물어봤는데 제명 의견이 52.7%로 나타날 거예요. 3개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국민 리서치 그룹 A스 리서치 조사입니다. 지금 곧 보시게 되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 또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 합하면 60%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중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은 김남국 의원이고 투자보다도 태도에 대해서 지금 더 격앙된 민심이거든요. 제명이나 또는 사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빨리 김남국 의원이 응답해라. 김남국, 응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29, 30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을 텐데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은 지지율이나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반사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상대적인 상승이냐 이걸 보셔야 되고 전체 사이즈하고 그 안에서의 응답비를 보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응답 비율을 보는데요. 300명이 응답한 비율과 100명이 응답한 비율이 100명이 응답한 게 더 높더라도 그건 전체 사이즈에서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현재 상황은 지금은 등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측 대기로는 아마 단수로 추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최영호 의원의 어떤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 즉 여성이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재선 의원급의 친륜의 여성이 추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권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지금 앞으로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20, 30, 40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분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회수장님, 당원권 정지 1년에 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안철수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공개 행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김 최고위원의 공개 행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중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졌겠죠. 윤리위원에서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김재원 의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 의원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중자해하라.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도 그동안 특별하게 발언을 잘 안 하다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이유도 안철수 의원도 나도 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지율의 지금 중도나 무당이나 또는 MZ세대는 중간지대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유권자층입니다. 이들이 볼 때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회 그 이전에 파장이 됐던 발언과 관련되는 부분이 종교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또 호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가 우리 MBN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호남이 그냥 호남의 호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에 퍼져 있는 그 호남 유권자 성향, 그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수장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정책을 논의하는 TV토론을 하기로 했잖아요. 대화 형식 의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서 TV토론이 어느 당의 유불리로 작용할까요? 일단은 TV토론 성사가 원래 김기현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소주 한 잔 하자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식사이동은 거부하셨거든요. 그거 말고 정책을 논하는 자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게 급추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두 분이 만났어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어쨌든 양당 대표가 현재 지금 전국이 굉장히 어지럽게 꼬여 있는데 TV토론을 통해서 무언가 정책적인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거는 양당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양당 모두 지지율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지층만 지지하고 무당파층은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두 분의 어떤 TV토론이라는 형식의 만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양당 모두에게 작동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의제, 김기현 여당 대표와 만났을 때 의제는 국정을 어떻게 할 거느냐. 이거는 외교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나라 살림 개선. 이거는 최근에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그리고 이제 국민 내삼. 이거는 최근에 여당에서 자꾸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이거 자꾸 거부권 올리면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의제화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이라면 국민들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토론하는 거라서. 무슨 MBN에 나와서 우리 정우가님께서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집을 안 씁니다. 하지만 이게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 지지층을 더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근에 너무나도 민감한 이슈들이 많거든요. 후쿠시도 있고 또 법안도 있고 그리고 또 특금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더 거처리해 줄 수가 있다. TV를 시청하고 있는 지지층들은 의식한 발언을 더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는 가뜩이나 존재감이 뿜뿜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구, 경북 또 60대 주부청 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먼저 공개든 비공개든 주제를 정하라. 주제 이외에 정치적인 공방은 안 하겠다는 것을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만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듣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듬 말씀드리지만 정우가 뱅크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원하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요. 사실 이게 공중파를 통해서 아마 방송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중심으로 메시지를 만들겠지만 아마 무당파층을 향한 걸 전략적으로 아마 메시지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국민의원을 당, 대표 중심으로 변화의 물구를 틀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그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한 그런 장점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정말 공방을 안 부리고 정말 서로 간에 치열한 설전의 장소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이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배상 청구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죠. 노란 봉투법. 국회 본회의에 올렸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입법과 거부권 행사, 전국 악화에 대한 책임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이게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취임처에 어떻게 행사했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료화면도 나갈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했던 게 의외로 노무현 대통령이고 취임처에 좀 많이 행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탄핵 국면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였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번에 노란 봉투법까지 하면 세 번째를 행사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사안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RN서치에서는 상당히 올라왔지만 정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초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지금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아요. 이렇게 되면 이 당이 대통령의 종속이 되거나 예속이 되면서 정치적 자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다. 대통령 지지율도 결국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배 주장님, 역대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지지율이나 전국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였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은 상태일 때 적어도 45에서 50% 내외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힘이 실리면서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거부권 6차례 했었지만 그때는 지지율에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는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면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으로 지지율을 급격히 올리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쪽이 월등하거나 또는 다른 쪽과 여야 간의 협상이 원활하다 보면 이 거부권을 굳이 행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면이 못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면 이건 분명히 지지율에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은 필요한 거부권이라면 얼마든지 행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심지어는 저도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서 선정돼서 나오는 패널이지만 저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면 지금 중요한 노란봉투법도 원청과 하청,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원청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할 때도 이것은 배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복잡한 내용입니다. 제발 좀 잘 알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더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내놓아야죠. 네, 이수장님.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5%가 나와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 총선의 결과에서는 어떠했죠? 이번 총선이 딱 임기 2년 차에 이루어지는 완전히 중간평가 성격이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오늘 올랐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취임 1년 차에는 거의 55% 이상을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이 45%라는 숫자는 상당히 당내 역학관계를 감안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숫자로 얘기한 것 같고 오늘도 동물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통령 네 분이 나오셨다는데 지금 상당히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3B라고 하죠. 베이비나 동물, 비스트 이런 장치를 이용한 소프트한 이미지 만들기에 올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지금 정책적인 현안들,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런 정국을 먼저 타게 하시는 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최소한 저는 50% 이상 대통령 지지율이 나와야 총선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건 좀 시청자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이렇게까지 뚜렷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 때 2020년 총선 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긍정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60%를 300명 국회의원 숫자에 곱해보면 6, 38, 180명 정확하게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응답 조사는 거의 45% 가까이 임박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총선 성대에 가까이 다가가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한 45%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또 전화면접 조사로 45% 정도를 넘기는 정도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적어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투표했던 그 48.56%를 지금 전화조사로 보면 한 45% 내외 된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군요. 그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아직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36%가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36%니까 아직까지 그게 도달하지 못했다. 이걸 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좀 일격을 가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제발 당이 좀 분발해라. 내가 이렇게까지 안철수 의원 내가 노력해주고 있지 않냐. 그 점을 좀 강조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1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음 달 귀국하는데요. 정부와 야당 모두 내 말을 듣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총리의 기구기호 정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바꾸고 본인의 대권 행보를 가동하는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정말 들릴듯 말듯 하지만 굉장히 강건한 발언으로 내가 갑니다. 난 수박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요즘 수박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수박이 아닌 이낙연 전 대표가 멜론으로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총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출마 행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과반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한다고 대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에 7명은 찬성한다.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왜 이렇게 높은 10명 중에 7명이 찬성을 하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실제로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나 기대도 있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를 실제 정치 참여를 찬성한다는 의미라고 보기보다는 조국 장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본인이 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과대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안타까움.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숫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왜일까요? 그게 아무래도 지금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만 선거에 왜 나가려냐. 그리고 그거 방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관련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지금 따님이 유튜브 한 회 올렸는데 거의 실버 버튼을 받는 상황까지 가서. 그러한 너무 많은 관심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 수장님, 원전 오염수 시찰위기에 후쿠시마를 방문한 정부 시찰단에 대해서 국민 과반 이상이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일판만파라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전국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그런 정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시찰단에 대한 인식 자체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과학적 검증보다는 마치 2008년에 강호병 사태처럼 과학적 검증이 완벽하면 그러면 과학적 검증도 논란이 없느냐.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심리적 불안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나 여당의 대응, 물론 야당도 함께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세 가지에 달려있다. 이것은 수시국에 달려있다. 수는 당장 뭐냐 하면 수. 이게 경제적인 파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수산물 수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가 단호하게 분명히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그다음에 시는 뭐냐 하면 시찰단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유국기 단장이 지난 금요일입니다. 26일 기국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 발표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 뭐겠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6월 초에 발표한다는데 그 발표에 의해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떨 것인가. 시찰단과 차이가 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이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수장님, 후쿠시마 오염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도 64.2%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점도 향후 전국의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정부 시찰단에 대해서 불신이 지금 60%가 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여부에 대해서도 소비하지 않겠다, 줄이겠다가 64.2인데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 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가장 지지가 높은 층이 바로 주부층이에요. 주부층은 40대 후반에서 한 50대까지 대통령 긍정평가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을 일반 시민들이 먹게 하겠다고 하면 주부층에서 큰 난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의 굉장히 중요한 식탁의 문제니까 또 주부층이 아주 고관여층의 문제니까 굉장히 좀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현재 수준보다 5.3% 인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 응답이 50%, 불가피한 결정이다 응답이 47%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래는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기 가스 요금도 워낙 그동안 올리지 못해서 지금 가스 공사도 그렇고 한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해 동안 대응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씩 올려가는 게 낫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반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마치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은 세금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금처럼 인식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높은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질문들, 여론조사 이전에 실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렇게 부정적인 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좀 전에 배 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혁신 관련한 내용, 이게 지금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상대당에게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혁신 관련 내용이 기구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6월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지층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소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관석, 이승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또 집회 시위와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라인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미국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워싱턴에서는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 간의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쟁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외교에 다시 관심이 쏠립니다. 한중간 고위급 대화 채널을 복원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 중국 내 반환 감정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변화무쌍한 국제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국가의 핵심 과제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